로데오 그리를 비롯해서 고3지구 우리 의정부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밀남동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쪽 로데오 그리로 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네 지금 이 살기 좋은 곳에 뭐 짓는다고 그럽니까? 네? 물류센터가 웬일입니까? 우리 주택가에? 네처럼 우리가 매일 볼 일이 있으니까 네 우리 국민의힘 의원 후보가 모두 당선되셔서 물류센터 반드시 백지원 지키겠습니다. 네 기호위원 김동근 후보가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우리 의정부 시민이 원하는 거 모두 해야 될 수 있습니다. 기호위원 김동근 후보는 우리 의정부에서 병원에서 의정부 공부를 수급했습니다. 의정부 공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공부로 이뤄야 되겠지만 국어일 뿐이지 않고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35회 행정부시에 합격을 한 분입니다. 여러분 기호위원 김동근 후보는 해냈습니다. 기호위원 김동근 후보는 의정부시 부시장도 있고 수원시 에서는 의정부시 장부했습니다.